자,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제였나? 트게더를 보는데 트게더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윈도우 캡쳐를 해가지고 글 제목 보라색 괴물은 봐라 6달 전 공지 앞으로 평일 7시에 최대한 켜겠습니다 바로 치고 늦거나 안오는 날은 트게더에 공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올라온 하나의 공지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193일간 정치 출근 느낌상 5번은 했나? 바로 치고 몇 번인지 모름 되도록 올린다던 공지의 개수 약 6, 9개 5월, 6월, 7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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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, 8월, 8월 그래도 8월까지는 좀 많이 썼다, 그죠? 해명하고 사과해라 피송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뭐 해명도 해볼까요? 해명은 해명은 없음 아니 늦었는데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늦은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과했다면 오케이 아닐까요? 사과에서 다 해결되면 법은 왜 있나요? 아니 법으로 다 해결되면 사과는 왜 있어 사과로도 이제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앞으로는 그냥 하던대로 할게요 뭔 공지여 그냥 오마카세 느낌으로 하는 거지 끝 끔 끝 야 바로 먹자 먼저 하기 좀 애매한데 좋습니다 이건 안좋아요 어? 아 애매하다 진짜 덧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음 먼저 내가 조냐 믿고 들어갈만 한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이상한데 아니 대자연이야 왜 안죽나 했네 저거 공허가야겠다 와 애 봐 너무 아까운데? 와 이게 한방이 누워? 말도 안 돼 너무 아까운데? 와 이게 한방이 누워? 와 너무 애매한데 진짜로? 와 너무 애매한데 진짜로?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까비 고맙습니다 까비요 고맙습니다 라임 먹자 아틱새가 그래도 잘 와줬네요 원래 힘들었는데 원래 힘들었는데 타 도플 도플 전멸 빠져서 와 이걸 살았네 좋습니다 조금만 혀 타인이득 봐야겠다 바이옹 세라핀이 그냥 바텀 압박하면 좋을텐데 근데 뭐 각자 생각은 다른거니까 상당히 아쉬운데 이거는 아깝다 아 이건 좋네요 한타로 좀 비볐는데 그래도 와용 도망가야되는데 간거 같기도 하고 뭐 없나요 아압 사이생 없습니다 다를만 한데 와용 다 맞나 좋습니다 헤카림을 좀 조심하죠 오면 죽을수도 있거든요 데라스가 저런거에 좀 약해서 아쉬운데 아쉬운데 좋습니다 좋 타타 잘 크니까 다 녹는다 확실히 내쳐가 좋긴 해 타비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나 그냥 딜 하죠 반타 있으니까 다비 한 팅만 좀 버텼으면 이건 세라프까지 잡았을거 같은데 세라프가 아니라 내놨다 좀 아깝다 아 타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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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다 죽어? 고라마나 헤카림 강하네 해신 직쇼? 닥쇼? 아 아 그렇지 굿 자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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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떻게 되냐 4팩이 에라 모르겠다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전 지면 에휴 너넨 이길 자격이 없다 내가 벤 해달라 했지 라고 할 줄 알았지만 다지가 나왔네요 좀 흑화한 탑 같은 경우에는 어 벤 해달라는데 벤을 안해도 심지어 상대가 골라 에휴 너넨 이길 자격이 없다 바로 040 아트럭스로 변신 그냥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걸로 아 갑자기 헤카림이 베블랑도 감 미드를 밉시다 좋은 것 같은데 저거는 베블랑 스펠이 다 있어서 뭐야 살았네 좋네요 이거는 이득 좀 많이 봤다 미드에이 어 맛있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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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행이다 진짜 한틱타이로 살았네 와 삽시다 데카림이 날 볼 수도 있겠는데 데블랑이랑 같이 오면 위험하거든요 조심합시다 가야겠는데 오 맛있다 야 달다 갑자기 3킬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게 저녁 5시에 방송할 때랑 오전 5시에 방송할 때랑 형자수가 비슷할 때도 채팅이 한 5배 차이나 이게 한 다 자고 있나봐 님들 다 자고 있죠 나만 점심이고 다 새벽인가 봐 자고 있다가 찔려서 후다닥 깬 거 아닐까 다들 아님 말고 헬프 없어서 살짝 붙어주기나 하죠 이거는 카림이 걸 수도 있어서 잡다 이거 잡을만한데 정말 빠졌잖아 이거 아익성 너 저 52 나 아 좋았습니다 와 이걸 건다고? 아 수고하셨습니다 됐죠 아 수고하셨습니다